어? 움직이니까 괜찮네. 물고기랑. 네, 진짜 새우트리 먹으면 진짜. 칩처럼 되겠다, 칩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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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 그랬어? 아, 눈이 많이, 눈이 많이 나빠서. 아, 눈이 나빠? 엄청 나빠서. 이렇게 아픈 때도 말이 너무 두꺼워요. 왜? 딴는 건 줄 알았어. 아니, 둘 다 왜 그래. 안녕하세요. 왕지혜입니다. 혹시 나 헷갈리신가요? 아, 원래 실력이 안 좋았구나. 지금이라도 그만둬. 안녕하세요. 배우 이상입니다. 이게 어디서 오셨나요? 야연성이신가봐요? 밤이면 30시간 나타내봐야지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